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희석. 저는 아역배우 박서희입니다. 이거 뭐야? 나 이거 뭔지 너무 잘 알아. 무궁아! 정답! 시나리오를 너무 많이 읽은 것 같아. 소희야, 우리 지금 어느 현장에 와있어요? 어... 퍼스트룩? 퍼스트룩 현장. 맞아요. 우리는 지금 퍼스트룩 현장에 와있습니다. 잘했어. 우리 오늘은 왓츠인마이 프레임을 해볼 건데요.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 구멍 안에 손을 넣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맞춰볼 거야.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소희는 왼손, 나는 오른손 넣는 거야. 하나, 둘, 셋. 어, 뭐야? 어, 이거 뭐지? 이건 소희 손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이게 뭐야? 기름투성인 것 같아. 기름투성인 것 같아.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아니래. 어떻게 한 번만 더 만져볼래? 느낌이 좀 이상한데, 뭐가 구겨지는데요? 고구마! 고구마! 맞네, 고구마를. 네, 고구마였습니다. 우리 맞췄어요. 고구마, 제가 놀라놨어요. 찌물했어요. 고구마! 소희야, 이게 희서엄마가 갖고 온 거야, 사실은. 모르는 척 하셨던데. 어, 영희 잘했지. 근데 이게 내가 평상시에 소중히 여기는, 혹은 즐겨 갖고 있는 건데, 희서엄마 왜 고구마를 갖고 있을까? 어, 고구마가 맛있고, 그걸 먹으면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맞아. 촬영할 때 밥을 못 먹으면 대신 고구마를 먹었지. 간단한 게 맛있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희서엄마의 가방에는 언제나 고구마가 들어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물건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제 거예요. 하지만 해주시면 안 돼? 나 이거 뭔지 너무 잘 알아. 뭔데요? 이건 소희가 좋아하는 다이어리! 정답! 야, 소희를 너무 잘 알지, 소희야. 소희가 좋아하는 다이어리지. 다이어리 읽어줄 거예요? 네. 진짜 읽어도 돼? 네, 읽어도 돼요. 네, 2021년 7월 4일의 일기예요. 일기가 아니... 일기가 아니야, 이건? 소설이야? 원래 엄마가 저번에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 딱 세 줄만! 2021년 7월 4일. 아, 아니, 나 골치 아프다. 엄마가 힘겹게 말했다. 그때 짭짭이가 울상하며 말했다. 제 이름이 짭짭이라서 그런가 봐요. 엄마가 고민에 빠졌다. 짭짭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와, 짱이다. 다음에 그럼 다 써서 보여주세요. 1년은 또 한참 걸릴 거예요. 소희한테 이게 왜 소중해요? 어... 사진들도 간직할 수가 있고 예전에 했던 것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가지고 옛날 생각도 나고 또 그러면은 꿈일 수도 있고 재미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다이어리네.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이 날이요. 4월 30일 금요일? 이번 연도예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울었다. 바로바로 엄마가 죽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엄마랑 계속 같이 놀고 다니고 안고 다니기로 했다. 침대에서도 울면서 소원을 빌었다. 나는 우리 가족을 다... 침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또 활발해짐. 치킨 먹으면서 크크크크로 끝! 치킨! 짜잔! 그럼 다음 물건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잠시만. 식물 같은데? 나 뭔지 알 것 같아. 식물의 음식이에요? 브로콜리 아닌가? 한 번만 더 얘기해 봐. 브로콜리. 꺼내봐봐. 맛있겠다. 맛있겠다. 엄마, 집에 브로콜리 있나? 나중에 나 사주라. 아까 소희 거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 거 아닐까? 엄마 거요. 엄마가 너무 똑똑해서 거의 엄마 말이 많이 왔거든요. 고마워. 칭찬해줘서. 그럼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엄마 거 같아요. 이거 내 거 같아. 뭘 거 같아? 인형이요. 어떤 인형? 잠시만요. 모양 좀 만져볼게요. 코끼리? 맞아요. 우와. 그리고 아기 코끼리 이런 영상 찾아보고. 소희는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야? 지금 막 정했는데 저는 이러니까 코끼리랑 코알라가 좋아요. 코로 시작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똑같은 회색인데? 코끼리? 둘 다 그릇 밀리고. 둘 다 그릇 밀리고. 우리 굉장히 순조롭게 맞추고 있어 소희야. 아주 빨리요? 아주 빨리 맞추고 있어. 그치? 이번에는 어떻게 맞출 수 있지 한 번? 서로의 물건이요? 두 개예요? 이것은 카메라다. 이것도 카메라인 거 같은데? 카메라 두 개예요. 하나, 둘. 둘. 카메라. 둘 다 똑같은 애장품을 갖고 왔어. 소희는 이 카메라 좀 설명해 줄래요? 어떤 카메라예요? 얘는 장난감 카메란데 여기로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여기로 볼 수도 있고 게임도 하고 찍기도 하고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도 계속 놀 수 있어가지고 아주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갖고 온 카메라인데 필름 카메라고요. 니콘 FM2 취미입니다. 필카 촬영. 오늘도 필름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한 장 찍어줄까 소희야?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저도 엄마 찍어줄래요. 자, 찍어줄게요. 네. 플레임 사진으로 해줄까요? 일반 사진으로 해줄까요? 어, 일반 사진으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왔어요. 어, 잘 나왔다. 이건 현상에서 보여줄게. 다음 물건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희 거. 나 뭔지 알아요. 거울.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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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왜 아는지 알지. 저한테 주신 선물인데 원래 제가 거울은 자주 안 보는데 어, 여기 뒤에 이게 신기하고 반짝이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키서 엄마가 이거 무슨 선물로 사줬더라? 생일선물. 오케이. 잘 갖고 다녀줘서 고마워요. 예뻐요. 그라데이션 같아. 왜 난 모르겠지? 아, 소희. 꽃. 우와. 우와. 우와, 예쁘다.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소희야. 이번에 마지막 물건은 어떤 물건일지 한번 맞춰볼게요. 최이서. 난 이걸 잘 알고 있죠. 우리 소희가 되게 좋아하는 거. 오카리나. 예. 부러주세요. 어떤 거요? 소희가 좋아하는 거. 우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소희야. 이거 무슨 곡이에요? 1학년 때 배운 거였는데 생거치로의 행만불명에서 나온 노래예요. 얼마나 연습했어요, 그러면? 연습보다는 그냥 재미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재미로 연주하고 있는 거네. 대단하다. 한 번 더 박수. 희서 엄마랑 같이 화보 촬영했는데 어땠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어... 지금 이거? 지금 이거? 그치, 화보보다는 그 What's in my frame이 재밌었죠? 근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거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냐. 소희도 희서 엄마가 나이 되면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희서 엄마는 소희처럼 오카리나를 못 보니까 소희가 더 대단한 거 같아. 그러면 소희야, 우리 이번에 찍은 영화 제목이 뭐예요? 반디요. 반디에서 무슨 역할 맡으셨어요? 반디요. 우리 박소희 배우가 반디 역으로 나오는 영화 반디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소희가 나오는 파워스트록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